시나리오에 대해서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시나리오는 다양한 상황과 변수의 값을 입력해서요. 결과값을 예측해 보는 겁니다. 현재 표 시나리오 1번에서는 영업현황 분석이라는 표가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판매수량은 3천이고요. 매출액, 매출원가, 판매수익이 계산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총비용은 인건비, 광고비, 일반관리비, 운송비를 합계를 구해서 총비용이 계산되어 있고요. 영업이익은 위에서 구한 판매수익에서 총비용을 뺀 마이너스한 값이 영업이익으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문제에서요. 판매수량이 현재 3천인데 판매수량을 4천으로 했을 때 판매수량이 현재 3천인데 판매수량을 2천으로 했을 때 영업이익의 값이 얼마인지를 예측해 보는 겁니다. 네 그러면 판매수량의 값을 올렸거나 내렸을 때 영업이익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우리 시나리오를 통해서 작성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시나리오를 작성하시기 전에 사실 이름 정의를 먼저 하셔야 돼요. 이름 정의를 만약에 하지 않았을 때 내용을 좀 설명하기 위해서 저는 먼저 이름 정의를 하지 않고 좀 설명을 드려 볼게요. 먼저 판매수량을 4천 또는 2천으로 했을 때 영업이익이 얼마일까 실제 값의 변화가 있는 C4를 선택하고요. 데이터에 가시면 가상 분석에 시나리오 관리자라고 있습니다. 화면에 시나리오 관리자라는 창의 대화 상자가 표시가 되어 있고요. 추가를 클릭해서 문제 표시가 되어 있는 시나리오 이름을 판매수량 증가라고 입력하시고 값의 변화가 있는 거는 C4셀이 맞습니다. C4셀을 선택하고 확인 만약에 처음에 선택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마우스로 클릭하시면 돼요. 확인 한번 눌러서 이 값을 4천으로 했을 때 또 하나의 시나리오를 만들 거예요. 물론 확인 버튼 누르시고 또 추가하셔도 되고요. 그냥 바로 아까에서 추가하셔도 돼요. 두 번째 추가 버튼 누르시고요. 시나리오 이름을 판매수량 감소라고 입력하고요. 확인 값을 2천으로 했을 때 두 개만 만들 거라서 추가하는 게 아니라 확인 버튼 누르시면 돼요. 더 만들 거면 추가하시는 거고요. 확인 눌렀더니 판매수량 증가와 감소 시나리오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 다음 요약 시트 클릭하셔서 두 판매수량을 올렸을 때 내렸을 때 영업이익의 값이 얼마일까 결과는 영업이익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라고 깜빡깜빡하면 클릭하셔도 되고 범위가 맞셀이 맞다면 따로 수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그냥 확인 한번 눌러보시면 값이 구해지는데 C4, C15라고 표시가 돼요. 여기에 C4는 사실 판매수량이고 C15는 영업이익이에요. 그러면 판매수량 영업이익이라고 나오는 게 좀 더 우리가 시나리오 요약을 보실 때 편하겠죠. 그래서 지금 만든 시나리오는 마우스 오른쪽 삭제 누르시면 어 네 연구이 삭제된대요. 삭제 한번 누를게요. 이름 정의를 하지 않아서 셀 주소로 표시가 되는데 이름 정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름 정의하는 방법 첫 번째 C4세를 선택하고 이름 상자에다가 마우스 클릭하셔서요. 판매수량이라고 쓰시면 되는데 가끔 사용자가 잘못 쓰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오타를 내는 경우도 있어요. 엔터 한번 눌러볼까요? 어 판매수량이라고 했는데 판매수량으로 해놨네요. 이럴 때 이름 정의를 잘못해서 지워야지 하고 지워도 안 지워져 있어요. 수식 탭에 가셔서 이름 관리자에 가셔서 내가 판매수량이라고 이름을 잘못 넣었는데요. 삭제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누르시고 닫기 한번 누를게요. 다시 C4에 선택하고 판매수량이라고 입력하고 엔터 누르시면 돼요. 하나의 셀을 선택하고 이름을 정의하는 방법이 있고요. 교재에서는 이름을 정의할 때 그냥 드래그만 해서요. 내가 C15세를 영업이익으로 하고 싶은데 바로 왼쪽에 영업이익이라고 입력되어 있네요. 그럼 이렇게만 범위 정하시고 수식 탭에 가셔서요. 선택 영역에서 만들기 범위 지정한 데이터에 왼쪽 열을 가지고 이름을 정의할 건데요. 라고 왼쪽 열을 선택하고 확인 한번 눌러보시면 C15셀의 값이 왼쪽 열에 있는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해서 영업이익이라고 이름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 정의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데이터에 가서 원래는 시나리오를 만드시면 돼요. 가상 분석의 시나리오 관리자 앞에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새롭게 만들지 않으셔도 되고요. 간혹 만들 때 잘못 만들었어요. 그럴 때는 편집 누르셔서 언제든지 수정할 수가 있어요. 이제 요약 눌러서 결과는 영업이익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확인 한번 누르면 아까 C4 대신에 판매수량 영업이익이라고 표시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다음 두 번째 시나리오 2번을 통해서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나리오 문제가 나오면 아까처럼 이름 정의가 항상 같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B18셀을 선택하시고요. 이름을 세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력하시고 엔터 두 번째 G7셀을 선택하시고 G7셀은 속에 1월이라고 입력합니다. 엔터 다시 G12셀을 선택하시고 이름 상자에다가 속에 2월이라고 입력하고 엔터 그 다음 G16셀을 선택하시고 이름 상자에다가 속에 3월이라고 입력합니다. 문제 제시된 이름을 4개를 다 정의하셨어요. 이제는 실제 값의 변화가 있는 거는 세율이 12%를 15%로 했을 때 또는 9%로 했을 때 값의 변화를 보고자 합니다. 실제 값의 변화가 있는 B18셀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데이터에 가서 예측의 가상 분석의 시나리오 관리자를 클릭합니다. 추가를 클릭하셔서 시나리오 이름은 문제에 나와 있는 이름 세율 인상 입력하시고 B18셀의 값이요. 확인 한번 누르셔서 현재 12%인데요. 15%로 할 겁니다. 15% 또는 0.15라고 하셔도 되고요. 추가를 클릭합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 이름에다가 문제에서 세율 인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확인 누르셔서요. 값을 9%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9%라고 입력하시고요. 확인 한번 누르시고 두 개의 시나리오에 대한 결과를 보고자 합니다. 요약을 클릭하신 다음 소개 1월달과 그 다음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2월달, 3월달 첫 번째 클릭 두 번째부터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시거나 또는 직접 신표 입력하고 클릭 신표 입력하고 클릭하셔서 G7셀, 12셀, 16셀의 값의 결과를 좀 보고자 합니다. 확인 한번 눌러보시면 세율이 현재 12%인데 15%와 9%로 바뀌었을 때 소개 1월부터 3월달의 값의 변화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 시나리오 1번 문제에서요. 제가 한 가지 설명을 안 드린 게 있었는데요. 시나리오 요약 시트는 시나리오 2번 시트 바로 뒤에다가 시나리오 1번 시트 바로 뒤에다가 옮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까 시나리오 1번 시트의 시나리오 요약이 바로 왼쪽에 이렇게 결과가 표시가 되잖아요. 예를 왼쪽 버튼 누른 상태에서 시나리오 1번 시트 바로 뒤에다 갖다 놓고 싶습니다.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하시면 시트의 위치를 자유롭게 옮길 수가 있습니다. 다른 위치 갖다 놓겠다. 그러면 시트 명에서 왼쪽 버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하셔가지고 문제에 제시된 위치로 갖다 놓으시면 되고요. 사실 실제 시험에서는 시트의 위치를 바꾸라는 문제가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하는 방법 정도는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서 신출제 이용 1번에다가 위치 바꾸는 내용을 좀 넣어봤습니다. 시나리오 내용 살펴보셨습니다. 자세히 연락드려요. 감사합니다.